아 고양이의 정수리 노래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고양이의 정수리 노래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노래 저게 다 전달됐습니다 그냥 되게 연하게 눈 뜨자마자 되게 연하게 태운 진짜 무슨 에스프레소 원샷에 물 한 일일정도를 태워가지고 그건 계속 먹어요 진짜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느끼기 전까지 그러면 그러면 한 4시 5시 먹게 되겠죠 오늘 좀 12시에 먹긴 했는데 점심에 부모님이 먹자 제가 이렇게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가족을 만나요? 가족을 만나면 안 되나요? 되게 놀랄 식으로 보시는데 가족을 만나요? 고양이의 정수리 노래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곡을 눌러주세요